빨리 주러 오시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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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까, 뭐 할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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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는 이게 진짜 고무줄이었던 것 같거든요 금방 쪘다가 막 금방 빠지고 요즘에는 찌는 것도 천천히 찌고 빠지는 것도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졌어 예전에는 진짜, 진짜 쉬웠거든요 노력한 만큼 안 빠져 더 해야 되나, 노력은 아마 8일, 9일에 하는 콘서트랑 15, 16이라는 콘서트랑 15, 16이라는 콘서트의 제 전체적인 상태가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다 이쁘게 어쨌든 이쁘게 좀 비춰지고 봐야 되니까 노력은 할 텐데 아, 저는 진짜 저는 진짜 마르고 싶어요 진짜 막 볼살이 이렇게 쫙 패어, 패어 이렇게 패어가지고 그리고 턱손도 좀 잘 보이고 근데도 좀 몸은 좀 괜찮아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운동도 요즘 웨이트도 하다가 제가 지금 또 한 몇 달 넘게 안 한 것 같은데 몸도 다시 왜소해지고 아, 뭔가 엉망인 것 같아 엉망이어서 지금 이걸 좀 다 잡아야 돼 근데 그리고 지금, 지금 제가 일찍?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한 12시나 1시쯤 자서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건강상에 뭔가 좀 이로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되게 이 시간이 지금 졸려요 지금 제가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돌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막 이제 오래 할 계획은 없었고 그냥 그래미도 끝났고 온다고 했으니까 왔는데 또 아마 아마 여기 있을 때 한 번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브를 그때 라이브 할 때는 뭐 시간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막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댓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콘서트장 가서도 콘서트장 가서도 콘서트장 가서도 즐겨야 되는데 콘서트장 가서도 아는 곡들이 많아서 댓글을 다 참고돼요 닮은 액 액 액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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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으면서 또 노래 부르고 오늘도 씻으면서 노래 부르고 확실히 근데 이런 식으로 부딪치면서 하다 보니까 늘기야는 하는 것 같아요. 좀 비록 더디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냥 저의 이 목소리를 다듬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자극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근데 확실히 그 장기침이 많이 나와 음성은 다 떴는데 약간 약간 이 자녀 그게 남아있나 그래서 답답해요 빨리 약간 성대 접지가 잘 안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그 그래미 무대할 때도 격리 끝나고 리허설도 많이 못했고 퍼포먼스가 어쨌든 축이었으니까 중심이었으니까 노래를 분명 라이브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포커스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아차 했던 거예요 어? 나 노래 안 불러봤는데? 춤추면서 노래 안 불러봤는데? 이래가지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목도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큰일을 했으면 안 한 것 같은데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? 뭐 또 무슨 얘기 하지? 머리 길어졌다고요? 맞아요 머리 많이 자랐어요 다운폼도 했어요 여기 와서 다운폼도 했어요 저는 지금 약간 옆머리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눌러놓으면 좀 더 사람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를 말이 이제 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 V앱은 나중에 번역을 다 해줘서 나중에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듣으실 거예요 지금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도 너그러의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약간 지금 감성이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게 그리고 그냥 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처음에 그리기 생각하는게 좀 안될 그리기 그리기 좀 잘 그리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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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때 막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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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estar 못 찾기 보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진짜 하늘에 별이 그냥 별이 그냥 막 그 황금색 별이었어 그게 그 노랗고 황금색인 별이 막 은하수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막 있는데 뭐 그 진짜 막 뉴질랜드에서 봤던 그런 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별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꽃놀이처럼 이게 꽃이 폈다 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막 빛이 나면서 막 이렇게 별들이 난리가 나와 이렇게 막 파도 막 오듯이 이렇게 별들이 푹푹한 모습이 이렇게 막 빛났다가 막 작아졌다가 빛났다가 작아졌다가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이쁘고 왜 그런 꿈을 갖... 난 평소에 별을 생각하고 살지도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거기서 웃겼던 게 별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으면 너무 이쁜 꿈이거든요 근데 내가 꿈 속에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별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으면 그 별이 지구보다 작든 크든 아니면 뭐 몇 십만배 이렇게 크든 뭔가 별들한테서 이상이 생긴 거잖아 막 별들이 이렇게 막 충돌하면서 막 터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막 지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보이고 하면 그러면은 와 저거 여파가 지구에도 있을 텐데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꿈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웠어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그런 평소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막 진짜 막 너무 이쁜데 주위 사람들은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빨리빨리 찍어라 뭐 하면서 근데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이게 폭발을 해서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지구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막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막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근데 너무 이쁘긴 했어 진짜 황금 색깔 벽에 흔들리는 다시 보고 싶어 그때 하필 제가 어떤 상황이 했냐면 한 오전 10시 반인가 그때 깼어요 깼다가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그거 올렸을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하고 했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그러다가 폰을 봤는데 멤버들이 뭐 낙지 덮밥이랑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대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하고 저 그럼 자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꾼 거예요 그럼 그 꿈을 그래서 너무 이쁜 상황이었는데 밥이 온 거지 밥이 이제 도착해서 이제 깨운 거죠 저를 조금만 더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꿈을 꾸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몽 찾아봤잖아 바로 해몽 찾아봐서 좋은 꿈이긴 한 것 같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거 믿는단 말이에요 운명 논제여서 근데 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도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든 간에 어쨌든 지구란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좋은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저한테나 왔으면 좋겠네요 알아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얘기하면서 또 까먹었네 나 왜 이렇게 까먹지? 이런 경우면 한두 단이 아니야 자꾸 까먹어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봐 생각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아 장기침도 짜증나 이것도 이게 습관이야 이것도 참아야 돼 물은 다 된 게 rank삼이 먼저 아 러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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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렇게 행복한 꿈을 오늘 꿈은 행복한 건 아니잖아. 너무 이쁘고 좋았던 거지. 제가 꿨던 꿈 중에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늘나는 꿈을 꿨보셨어요? 그게 되게 좋은 꿈이래요. 김몽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하늘나는 꿈을 총 3번을 꿨어요. 3번을 꿨는데 이제 점점 단계가 있어요. 첫 번째 꿈은 내가 날긴 날아 근데 내가 게임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게임 같은 거 보면 자유시점 모드라는 게 있어요. 자유시점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근데 그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사물 같은 거가 사물 같은 걸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막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그 모드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날았어. 어떻게 지금 과정은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. 근데 날았어. 날았는데 내가 갑자기 몸이 경직이 되면서 날고 있는데 그 자유시점 모드 비교하는 건 만약에 내가 땅으로 꼬꾸라지는 거야. 이렇게 어 부딪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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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가봐요. 그래서 내가 게임 속에서 봤던 모습이랑 완전 비슷하게 그 맵이 맵이라고 그 맵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깼어요. 그게 첫 번째 나는 꿈이었고 어이가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두 번째 어떻게 어떻게 꿨더라? 아마 두 번째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거예요. 그 꿈을 꿨는데 제가 그걸 그게 꿈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.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아 꿈을 꾸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어 그럼 꿈 꿀 수 있음을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. 이러면서 어쨌든 꿈은 머리로 꾸는 거잖아요. 내가 이렇게 뭔가 손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날고 싶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꿈은 머리로 꾸는 건데 머리로만 내 몸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.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. 제가 꿈을 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수많은 노력을 해도 내가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피는 게 안 돼요. 머리로 상상해야 되겠지만 그 상상 플러스로 뭔가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그게 안 되는데 날려고 진짜 바라고 그랬어요. 나는데 막 방향 조절해야 돼. 날긴 나는데 막 난리도 안 해. 이렇게 날고 싶은데 막 딴 데가 오고 갑자기 막 이상한 막 환경이 바뀌고 막 그렇게 막 난리 치다가 깼어요. 그냥 깨서 막 이러면서 그러고 넘겼고 세 번째가 진짜 대박인 게 이게 보통 꿈을 꾸고 그걸 꿈이라고 인식을 하면 깨 꿈에서 깨버려 꿈이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깨요. 왜냐면 내가 이미 그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는데 세 번째 꿈이 왜 대박이었냐면 완벽했어. 그냥. 하늘? 그 별? 밤이었어요. 별이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별들이 있고 구름도 있고 뭐 그때 느껴지는 그런 바람? 바람 같은 거 향기? 향기는 모르겠다. 근데 그 풍경들 있죠. 막 밑에 막 바다가 이렇게 막 근데 막 우주 같은데 은하수 있고 한데 밑에 있는 이렇게 진한 밤바다가 있고 구름도 있고 엄청 예쁜 공간이었어요. 근데 그때 그때도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. 와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이쁜데 이거 깨겠구나 곧 그렇게 막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. 아 나 그거 깨겠다. 하면서 막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어떤 포탈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뭔가 생성이 되면서 포탈 같은 게 열려서 어떤 그 꼬마 친구가 있었어요. 되게 여자의 꼬마 아이였는데 생김새는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되게 요정같이? 약간 그 팅커벨? 그 팅커너보다 큰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어떠한 그 요정 같은 친구가 나와서 어떠한 주문을 외우면 너는 입 꿈에서 깨지 않을 거야. 너 날고 싶은 대로 너 마음껏 알면 돼 이러면서 주문을 읊어 보라면서 느꼈다 정말 사랑해요 지금 요 지금 너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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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1분이라 했네? 시간이 빠른걸? 그거 아닌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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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귀에. 빨리 나에게 내가 지금 좋아할 만한 노래를 달라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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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소름 돋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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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니, 여기, 여기 있어요. 이게, 이게. 이게. 안방에 있는 거 있어. 뭐 저한테 뭐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? 왜잖아. 무서워. 뭔가 내가, 내가 가사 같은 거를 왜. 왜. 어디니, 어디니. 차려. 야. 오케이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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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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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노래는 들어야 돼. 아, 나 이거. zia. 왜. 무슨 일이야. Mina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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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엄청 단계적이란 말이에요. 스킨을 하고 솜으로 닦고 앰플을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남주현은 그냥 뭐 싹 딱 하고 끝인데 너무 좋아, 피부가 피부가 진짜 좋아, 앞으로 진영도 막 크림 이런 거 타입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르는데도 좋은 거 보면 너무 부러워. 진영이 그 이제 놀러 와가지고 씻고 나서 크림 아무거나 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부러웠어. 나는 그냥 내가 쓰던 것도 다 발라야 되는데 아니면 막 일어나거든요. 예민해져서. 많이 배불러 가고 주가 손을 하 놓치지 하 이럴 몰래 냉 뱉 Aph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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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가지고 싶어? 어디 한번 가져봐. 노래를 찾아보자. 불에서 돌았다고? 진짜? 그렇게 많은데? 요즘 이 노래가... 나의 가는 길을 맞고, 이렇게 한 번 살고, 흠이 있을까,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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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? 저기 오늘 눈치고. 이렇게, 을이 넘어갈 수 있도록. 그, 그리스도있는거의 아피 deci Orange. 여러분이 고를 아이들에 이 Sex8가 주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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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살짝 연습해가지고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굿나잇 굿모닝 안녕 바이